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서의 결론이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내용인 바벨론 70년의 네 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제국수명 70년이라는 것을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는 달리 능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러 나라의 많은 포로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잇고 노예로 전락해가는 시간에 남유다 출신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오히려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여타 민족에 비해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대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었으며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인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삶에서 차츰 느끼게 되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도 알았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에는 제사장 나라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6월절, 칠칠철, 초막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싶으나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쉼없이 날마다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이제야 제사장 나라 절기와 명절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칠일을 꼬박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렇게 다음 일주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보니 6일간 성실하게 일하고 7일에 안식일을 지켰던 그 일이 사무치게 그리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약 갈 수 있다 해도 이미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그려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던 해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아를 통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중 징계 70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징계의 고통은 다름 아닌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는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것을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성읍 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녹같이 빛나며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조감도 내용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동포들이 죽어가는 살륙의 현장을 목도하고 비참한 포로의 신서로 전락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과 회복의 확실한 증표로 새로 건설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본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전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바깥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바깥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전 바깥돌은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층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다음을 층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여 높이도 한 장대며. 둘째 성전 바깥돌의 동문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여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성전 바깥돌의 동문은 성전 출입을 위한 정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구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셋째 성전 바깥돌의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돌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갈린 땅이 있고 그 박석갈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넷째 성전 바깥돌의 북문입니다. 그가 바깥돌 북문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다섯째 성전 바깥돌의 남문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 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이어서 새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는 3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전 안뜰의 남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둘째 성전 안뜰의 동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과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는 25척이며. 셋째 성전 안뜰의 북문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오 너비가 25척이며. 하나님께서 예수결 선지자에게 성전 안뜰 북문의 부속 건물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번재물을 씻는 방, 재물을 잡는 상과 갈고리,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과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오.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도는 잔이라 하고. 즉 제사장들의 방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기록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요암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위세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 바깥들에 있는 여러 개의 문들을 보여주신 후 안뜰에 있는 두 개의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너무 중요한 중부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문 현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전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는 메시아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소기구들은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소는 보통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쓰이나 여기서는 성전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소에 들어간 후 그 안쪽 지성소에는 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는 메시아 나라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기구들은 빠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에 빠져 있던 성전의 기구들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둘째 진설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셋째 등잔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넷째 언약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전의 성소와 재성소를 측량합니다. 그 두께와 너비의 사이즈를 측량할 때마다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입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에 통로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새 성전은 어떠한 공격이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면면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소와 재성소가 의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성물을 통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표현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숭배로 일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한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골방들까지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는 3면에 3층으로 된 30개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며 성전의 기구들과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우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우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오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각 위치에 놓여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동시에 성전 전체의 묘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때 이처럼 하나하나에 모두 성실했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폭넓게 조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전 조감도는 이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중요한 문서이자 설계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건물들과 장식들을 보여주십니다.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구룹들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두 구룹 사이에 종료나무 한 구루가 있으며 각 구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구룹들과 종료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는 성전 건물들이 구룹들과 종료나무가 새겨진 널판자와 벽으로 둘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성소에는 단지 나무제단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을 여우와 앞에 상이라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진설병 상과 분양단으로 사용하는 곳인 듯합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 적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오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여우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나무제단의 길이와 높이의 수치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추력의 웃기 25장과 37장에 묘사된 모양보다는 길어지고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0장에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문은 손조 때부터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역기에 누구보다 더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전통 그리고 성전과 성전기구들에 대한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제사장 나라 제도에 대해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을 때의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꿈속에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만큼 이러한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글을 이처럼 귀히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글어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에스겔 42장에서 4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류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거룩한 방은 에스겔 40장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방으로 성전 안 뜰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었고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류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오.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유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중드는 잔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 가운데 북쪽의 두 방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이어서 남쪽의 두 방도 보여주셨습니다.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통쪽 길 오교에 있더라. 이처럼 에스겔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쪽의 두 방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와 대칭으로 있는 남쪽 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겔 42장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의 방들은 에스겔 40장과 같은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결혜와 달리 별개의 방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결혜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서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일찍이 모세 때에도 그 장소와 역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의 방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곳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하살에게 와 이담할에게 이르되 여왁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왁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왁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원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왁의 화재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귀린이라. 번제는 재물을 모두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분깃이 없고 화목재물은 제사자, 제사장, 가족들 모두 함께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재물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재, 속재재, 속건제 재물을 말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의 방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된 지성물, 곧 소재, 속재재, 속건제 재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여왁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 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셋째, 제사장들의 방에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집부를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폐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소곡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집부를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길이니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합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처럼 구별된 사명과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기에,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담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방에 이어 성전의 사방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이같이 그 사방담 앞마당의 길이가 오백척이며 너비가 오백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담은 사방이 각 오백척으로서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성전담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으로 들어오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에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이를 범하였더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다를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소는 광야 회막시대와 예루살렘 성전시대에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소에서는 떠나셨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본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조로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는 과거 모세 때에 회막에 임재하셨던,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여 년 후인, 다유가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재단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메. 솔로몬 때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발매하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모습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은 당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발매하마 빛나니. 이는 이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웃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이루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끝,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놓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으로부터의 회복,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곧 미래의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건될 성전의 조감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자기들의 죄악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건될 성전의 조감도를 주시며,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둘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법을 공부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법을 주십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 예고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여기서는 재단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자와 제사장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드리는 재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 번재단의 모양과 크기는 단과 같습니다.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뼈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처럼 번재단은 사명 같은 크기의 밑받침과 3층 본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번재단에서의 봉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재를 들이며 피를 뿌리는 귀래는 이러하니라.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죄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재와 감사죄를 드릴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재단에서의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꿈꾼다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성전의 제도와 출입하는 것 등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영광의 회복으로 가는 길목까지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근호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에스겔 44장에서 4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섬길 제사장직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바깥들 동문을 닫아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수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동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문으로는 인간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그 동문은 왕이라 할지라도 출입해서는 안 되며 다른 문 즉 남문이나 북문으로 들어와 안길로 동문현관에 왔다가 다시 안길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왕은 왕인 까닥의 안길로 이문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의 귀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당부는 성전의 귀례와 윤례를 잘 듣고 성전의 출입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성소 출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한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고 제사장직을 다시 정비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두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일반 레위지파 사람들이 행했던 직무는 계속 맡기십니다. 때문에 사독의 자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다시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또한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의 죄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죄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도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직부를 지킨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부를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드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사이가 멀어진 그 중심에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중보 거짓 예언 그리고 권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는 등 그들의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권은 언제나 사명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특권만 누리라 할 뿐 하나님 섬김에 앞장서야 할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대로 탑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 남유다는 급격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온전한 회복을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과 그곳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시며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귀례를 파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귀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종될 때 가는 배옷 가는 배관 그리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도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의 머리털은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단정이 깎아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과부나 이오란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다섯째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귀례대로 재판하고 절규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제사장은 정결해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세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여덟째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요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귀례들을 다시 말씀하신 후에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가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셔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법에 따르면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지파와 레위사람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얻은 수확물에 처음 것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열두지파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오온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추리굽 당시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제사장의 귀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이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될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귀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열매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성실함으로 받는 보응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해진 구역을 따로 주시는 이유는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권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열두지파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은 거룩한 땅이 따로 있었습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예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바로 그 거룩한 땅은 이후 재건될 제사장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성전 부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오 너비가 500척이니 내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둘째 제사장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두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셋째 레위인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두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으로 주실 땅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다섯째 왕에게 주실 땅입니다.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한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분하여 왕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과거 루오보암 왕과 여우야김 왕이 백성들을 압제한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루오보암이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남유다 왕 여우야김의 이야기입니다. 여우야김이 음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 지난 날의 왕들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제 거룩한 땅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주신 땅이 됩니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더 자세한 지파별 땅의 분배 내용은 에스겔 4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이 거할 것도 구별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마치 왕에 대한 특권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왕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정해진 구역을 주시는 이유는 왕이 백성들의 소유를 권력을 이용하여 함부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제도적 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팥을 쓸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드릴 예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제하기 위하여 이 속제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는 바벨론 포론 남유다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귀환하게 되면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유다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과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에스겔 46장의 제사장 나라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귀례는 레위기 말씀의 재교육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해서 지킬 각 절기의 귀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첫째 달 초하룻날 귀례로 새해 첫날의 제사를 위해 지킬 귀례입니다.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둘째 6월절 귀례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모세를 통한 6월절의 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애굽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우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셋째 초막절 귀례입니다. 일곱째 달 열 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지릴지니라 모세를 통한 초막절의 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계속해서 아라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귀례를 강조하십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는 바깥뜰 동문은 영원히 닫혀있지만 안뜰 동문은 평소에는 닫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더욱 엄격해진 것입니다.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서는 왕이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백성도 문 입구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에서 왕들이 안뜰까지 출입해 단위에 섰던 것에 비하면 더 규정이 엄격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류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또한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바치는 재물의 양이 예전보다 많아집니다.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냥 1마리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바쳤던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2마리와 고운 과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반면 안식일에 비해 초하류 제사는 오히려 재물의 수가 예전보다 적어집니다. 초하류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냥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회복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제사드릴 때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성전 출입과 재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정안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혜 때의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애바요. 순냥 1마리에도 1애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애바에는 기름 1인식이며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여왔게 드리고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과 정성이 빠진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물론이요 도리어 진노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다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마음입니다. 새롭게 회개하여 갱신된 올바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기업에 대한 귀례도 말씀하십니다. 첫째 통치자의 기업은 그 가문에 속하고 그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라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둘째 통치자의 기업을 다른 이에게 주었을 경우 희년이 되면 다시 그 통치자의 기업이 됩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셋째 통치자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크치파대로 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제사의 재물 준비에 대한 귀례를 주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돌아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권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고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에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성전 제사장의 방 뒤 서쪽에 재물을 굽거나 삶는 부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재물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레유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사법을 다 배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법에 대해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요 그의 민족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에스겔 47장에서 4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둘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문에서 재단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셋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고 물이 강에 이를 때 그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고 계속 흘러 바다에 이를 때 마침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앤의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넷째 물이 흐리지 못하는 진뻘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진뻘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는 아무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스바니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한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망구레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합은 소돔 같으며 암몬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게 된 강의 풍요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지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에스겔에게 주신 땅의 분배 원칙은 언제나 경계선대로 공평하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분배 원칙은 모세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경계선대로 그리고 공평하게 입니다.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화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진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주실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해뜰론 길을 거쳐 쓰닷 어기까지니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막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밝히셨던 대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화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재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지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유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화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세 번째 포인트. 여우수화에서는 제비뽑기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제비뽑기로 가난에서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에서의 약속의 땅 가난의 땅의 분배는 여우수화나 신명기 때 했던 제비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 열두 지파가 모두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마다 동서를 가로질러 같은 폭의 지대를 분배받을 것입니다. 새 질서로 모든 지파의 권리가 동일할 것입니다. 동시에 옛 질서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상적인 중심지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읍의 이름은 여우와 산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해 주시는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전 북쪽으로 일곱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엔온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모든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북쪽의 일곱 지파 그리고 남쪽의 다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성전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문하셋, 에브라임, 르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우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네번째 포인트 여우수화 때는 요단 동평과 서편으로 에스겔 때는 요단 서편에서 남북으로 나누어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 용도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번 땅 분배에 있어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평과 서평으로 분리되지 않고 요단 서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점이 여우수화 시대의 가난 입성 때와 다른 차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집내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잠시 단절되었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청사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가난님과 함께 들어가야 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시간이 곧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북쪽 일곱 집화의 땅 분배에 이어 성전 남쪽 다섯 집화에게도 땅이 분배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집화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집화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우와의 말씀입니다. 성전 남쪽의 땅은 베냐민, 시무원, 이사갈, 스블론 그리고 갓 집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베냐민 집화는 북쪽의 유다 집화처럼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즉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다 집화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집화가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업의 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업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업에 있는 열두 개 문을 소개하시는데 그 문에는 각 집화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업의 열두 개의 문들은 열두 집화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업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영원히 구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서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별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둘째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셋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넷째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이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에슬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다섯째 여호와 치드케루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섯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사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의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각 성읍과 땅의 분배 그리고 각 지파의 분깃을 정해 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삼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이제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끝없이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쟁기가 파놓은 협착한 계곡을 넘어 이제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경계가 정해지는 환상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에스겔의 지난 몇십 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구획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한껏 깊이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다니엘 1장에서 2장 통으로 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제국 변동, 즉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벽에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2차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11년 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난한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는 편지에 따라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최고의 행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생활 중에 환상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언이나 비유, 표적,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책의 서론격인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기록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고 이방인 통치 아래에 놓인 유대민족의 미래를 개관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때 고대 근동을 다스린 제국은 아수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성경과 5대 제국 변동을 예언합니다. 즉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통성경은 구약성경을 크게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분하는데 다니엘에서는 페르시아 7권을 시작하게 하는 책입니다. 페르시아 7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는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리아, 에스더, 느에미아, 말라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즉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평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너부가네살에 바벨론 제국 이데올로기 교육과 예레미아의 제사장 나라 교육계획이 다니엘을 통해서 만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차 바벨론 포로가 된 배경은 단과 같습니다. 요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쌓더니 이는 520년간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의 처다로와 예루살렘 성을 포유하고 남유다를 결합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유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바벨론 제국에게 조공을 바칠 것과 남유다에서 월등한 청소년들을 인질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해 얼마나 월등한지를 밝히시려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서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각 나라에서 상위 0.1% 인재들을 선발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우수한 인재들을 각국에서 끌어와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에서 끌어온 상위 0.1%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 경영 프로젝트의 교육과정은 최고의 3년 과정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식민지에서 포로 형식으로 인재들을 끌어오는 바벨론 제국의 국비장학생 선발 기준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 지식에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왕궁에 설 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실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둘째 학교의 특성입니다. 왕실 특별관리 과정으로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 수준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에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최종 성적은 아주 놀랄만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을 낸 것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너브가네살왕의 정책은 피정북 민족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 그들을 친 바벨론 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즉, 너브가네살에 정책을 사용하여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음식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의 제국 프로젝트였던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된 식민지 각 나라의 청소년들은 바벨론 제국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실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황관장 아스브나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소호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보라고 황관장과 딜을 합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0대 청소년 다니엘은 과거 권레아답에서 목숨을 걸었던 10대 청소년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제기 10대 청소년 다윗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 로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한 율법은 레위기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음식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다니엘 이전 900여 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제사장 나라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에서 다니엘의 승부수는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공부했고 바로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어려서 부모를 통해 레위기 11장을 배우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러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덧뎁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너부가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레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로 활동했고 동시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앞으로 다니엘의 기록이 고레스 왕 3년 이후의 일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은 고레스 왕 원년 즉 바벨론 포로 귀환이 허락되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표되는 해에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 같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번째 포인트 애굽왕 바로는 꿈의 해석을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은 꿈의 몽조와 그 해석까지 요구합니다. 일찍 이창세기에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몽조를 말하고 그 해석을 듣기 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런데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은 꿈의 몽조와 해석을 전부 말할 것을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부가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가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란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그러자 바벨론의 술사들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주문은 일찍이 없었다며 다소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너부가네살 왕은 그들에게 속지 않겠다며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몽주를 맞추지 못하면 그 해석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바벨론 술사들은 지금 왕의 요구는 어떤 인간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자 너부가네살이 진노하여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과 새 친구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일반인들과는 달리 너부가네살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의 명령은 남유다왕 시드기아의 두 아들을 시드기아 눈앞에서 죽게 했고 그 처참함을 지켜본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했습니다. 이런 너부가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사람의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인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새 친구들에게 중부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중부기도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예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오히려 너브가네살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새 친구들의 중부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이 기도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에서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둘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셋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이 밝힌 너버가리살 왕의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버가리살 왕에게 후일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너버가리살 왕이 그러한 꿈을 꾼 이유를 밝히고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에서는 여러 환상이 나오는데 너버가리살의 꿈의 해석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과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버가리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버가리살의 바벨론 제국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노라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너버가네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둘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헬라 제국입니다. 셋째로 또 롯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드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다니엘은 너부가네살의 꿈 마징가젯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즉 제국변동의 밑그림에 대해 말해주므로 너부가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니엘이 너부가네살 왕의 꿈의 몽조와 해석을 말해주자 너부가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첫째 너부가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에 너부가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둘째 너부가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셋째 너부가네살은 다니엘을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넷째 너부가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바벨론 제국의 고위공직자로 등용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애구방 바로의 꿈이 국가의 자연 재난에 관한 꿈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너부가네살 왕에게 꿈꾸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부가네살 왕의 꿈을 통해 청소년 다니엘에게 오히려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